저희 박슈라님 닉네임이 어떤 뜻인가요? 몰라요 몰라요? 이거 누가 지웠어요? 전여친이 지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여친을 향해서 영상편지 액션! 너야 잘 지내지? 나도 잘 지내 많이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연입니다 저는 매년 초에 올해 꼭 하고 싶은 것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중에 운동하기가 있었는데요 2021년의 1분기 여전히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몸이 좀 좋아졌어요 만져보실래요? 벌크업이라고 하죠? 그래서 요즘 물도 벌컥벌컥 마십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올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이뤄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벌컥벌컥 꿀잼 그럼 렛츠 고! 하이! 안녕하세요 혜연님 예 안녕하세요 박추라님 안녕하세요 저기 박추라님 네네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15살입니다 15살입니까? 네네 뭐야 왜 이렇게 옷이 머리가 멋있어요? 뭐야? 이거 아이돌이 BTS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아이아이 아이아이 야 야 야 오오오 브레이크 댄스 오 야 이거 좋은데요? 미쳤다 저기 박추라님 닉네임이 어떤 뜻인가요? 몰라요 몰라요? 이거 누가만 지웠어요? 그냥 전여친이 지워줬습니다 그럼 전여친 닉네임은 뭐예요? 배그는 안하는데 그냥 지워준 거예요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왜 헤어졌는지 들어봐도 될까요? 그 뭐냐 자기가 공부를 해야된다 해서 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기분이 어떠세요?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네 오 굉장히 이별에 태어나시네 멋져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움푸 있다 어 쓰시고 이것이 움푸다 움푸TV 여기 되게 귀여우시네 감사합니다 요즘 총은 뭐가 좋아요? 잡의 잡에 담아요? 어 네 잡에 남습니다 제가 하나 잡 써도 될까요? 아 당연한거 아닙니까 와우 당신은 엔젤 어 두둔둔둔둔둔 두둔둔둔둔둔둔둔둔 그거 춤 얼마에요? 오천원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오천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? 그거 불러주시면 보내드릴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래요? 그럼 저 여수 좀 해주세요. 아 근데 너희 15살이라 그랬죠? 네. 그러면 우리 같이 1등 좀 시켜주세요. 어 알겠습니다. 혜안님 이거 꿈 아니죠? 네 현실입니다. 볼 한 번 꼬집어보세요. 잠깐만요. 딱임 한 번만. 저 진짜 혜안님 한 번 만나보고 싶었는데. 네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저 아니잖아요. 맞는데요? 맞다고요? 아니잖아요. 솔직히 얘기해보세요. 진짠데? 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혜안님 유튜버 보고 왔어요. 에이 이거 너무 뻥이다 이거 진짜 뻥이다. 진짜 진짜 진짜. 아니 저도 제 유튜브를 안 보고 왔는데. 진짜 제 일상은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진짜. 오 그래요? 와우. 여기 와보세요. 일단 여기 빼랑 4배. 이거 드시고. 와우 이거 빼랑 4배. 와 그만 그만.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? 아 혜안님은 뭐든지 잘 먹습니다. 저 아니 저 편식이 심해요. 평소에도. 정말. 박수라님은 이제 한창 성장기잖아요. 어 그쵸. 지금 어떻게 잘 성장하고 계세요?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. 어 약간 디지몬으로 따지면 약간 아구몬에서 그레이몬으로 변하고 있나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혹시 디지몬 아세요? 그 그 뭐 그 캐릭 그거 아니에요. 공룡인데? 맞아요. 그러면은. 이번 님은 뭐 보고 자랐어요? 안녕 자두야 아세요 혹시? 안녕 자두야? 아 하이 자두. 네. 저 또 또 다른 건 안 봤어요? 쌍구. 쌍구. 쌍구는 솔직히 베스트셀러죠. 어 혜안님. 왜? 이거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. 저 옷 좀 바꿔주세요. 아 저 있어요. 옷 그냥 바꿔 드릴게요. 혜안님 저 한 번 한 개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. 네. 물어보세요. 그 어몽어스 있잖아요. 어몽어스. 예.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잘해요? 일단 어몽어스는 평소에 거짓말을 좀 많이 쳐야 됩니다. 거짓말 잘하세요? 아니요 잘 못해요. 솔직히 엄마.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친 다음에 안 훔쳤다고 거짓말 쳐본 적이 있죠? 아니요 저 진짜. 어 아직 없어요? 솔직한 편이라서. 저는 사실 어머니 지갑에서 만원씩 훔쳐서 옛날에 캐시 지르고 그랬거든요. 어머니. 해야님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. 아니요 엄마 지금 여기 주위 없어요. 아 저 진짜. 아 그래요? 떼이엄. 청 사운드 님. 암세이. 떼이엄. 떼이엄. 이리로 오세요. 뭐야 뭐야. 여기 있다. 돌아갔어요. 위으로 빠지자. 이리로 오세요. 아 손 떨린다 왜왜왜 수전증 있어요?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불쩡했는데 갑자기 혜안님 보고 나서 손이 막 덜 덜 덜 떨려요 그럼 굉장하지 말고 오 원 좋네요 엑스팅스틱이 원이네 아싸 친구들이랑 희망을 사랑해야지 친구 많아요? 조금 있습니다 아 혜안님 있잖아요 제가 헤어진 전 몇일 있잖아요 네 같은 반이 됐다고요? 웃긴게 그 여자애가 제 바로 뒤에 있어요 수업 듣다가 님 정수리가 보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정수리를 뽀득뽀득하게 닦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맛 어디서 좋은 향기가 이러면서 박슈라 님의 정수리 이야아앗 냄새가 좋아잉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재결합하는 그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벌써 재결합할 생각이에요? 입꼬리가 살살 올라가시는구만 알겠죠 아 회장님 뭐 드세요? 뭘 먹어요? 저 물 먹었어요 방금 아 물을 изуч 당연히 맛있지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? 혹시 점심이요? ife Cold 역시ént 네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변성기 때는 삑살이 나는게 당연한거예요 부끄러워 하지마시고 회장님 신고 해야겠다 뭘 신고해요? 혼인신고 뭔소리야 저는 여자좋아요 혼인신고는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하시고 같이 댄스하며 가자 박수라님도 같이 해주셔야돼죠 탁! 자! 컴온! 어 이거 갔다 있어요! 이거 갔다! 야! 가자! 아이! 다 까봐! 원기! 원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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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에이! 야! 웨이브! 컴온! 컴온! 신고할게요! 그러면 진짜 신고할게요! 게임 진행방이 어때요? 아닙니다! 아닙니다! 아닙니까? 자 이제는 집중 한번 해볼까요? 오! 진통제! 오! 딜리셔스! 어우 근데 박슈라님 웃을때 나오는 이 선홍빛 잇몸이 굉장히 섹시하시네 아 이래서 여자애들이 좋아하는구나 혹시 전여친은 게임은 안해요? 걔는 오버워치 합니다 오버워치 그러면은 전여친 분은 제 영상을 볼일이 없겠네요? 아 보긴 보는데 네 아 이거 말하면 안될 아이 말해주세요 궁금하게 아이 상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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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분 아닙니다 말 안하겠습니다 아 왜 재미없다고 안본데요? 네 아 아 괜찮아요 전 모든 사람은 재밌게 할 수 없어 전 그 대신 박슈라님을 얻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제 박슈라님이 소문이 날거 아니에요 야 박슈라 혜안 유튜브에 나왔대 그럼 전여친 귀에도 들어가서 어? 전남친? 정수리에서 똥구렁 내나는 그 전남친? 어 그럼 한번 봐야겠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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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그 영상을 볼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전여친을 향해서 영상편지 자 편지자님 노래 깔아주시고 액션 아니 부금을 부르지 마시고 영상편지 빨리 유튜브 각을 위해서 가자 가자 액션 저야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내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families 어 많이 보고싶다 야야아 ост다 az 크흐흰 으으해어우흐흐흐흐 흐아어욾흐흰 aka 진짜 남자네 이것이 남자다 남자의Cha격 지금 약간 보고싶다고 하는거 보니까 미련이 좀 있는데 현서한테 맞죠 현서 아닌데 뭔 boolla 은서인데 아 은서에요 죄송해요 은서? 동생은 금사 자 여기다 여기좌 좋다 원, 뭐 하나 끼고 엎드려 계세요 오케이, 그쪽 보고 있어요? 자, 저 볼게요, 박슈라님 알겠습니다 오케이, 박슈라님 드링크 이런 거 몇 개 있어요? 어, 지금 3, 7, 5입니다 야, 저 좀만 주시면 안 돼요? 저 하나밖에 없어요, 드링크가 알겠습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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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아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 아이고, 좋다, 아이고, 좋다, 아이고, 좋다, 아이고, 좋다 배가, 배가 터질 것 같네, 이야 오, 오케이, 쟤네 오겠다, 우리한테 뭔 말인지 알죠? 네,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깔아, 깔아, 깔아 깔아, 깔아, 깔아 전화기절 나이스, 오오오오오오 멀리서 쏜다, 멀리서 쏜다 피 채우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되거든요, 우리 원이 좋아서 아, 안 되는데, 박슈라 살 수 있어요, 박슈라? 아, 쟤 엄청 딸필텐데 혜안, 가자 나이스 죽으면 안돼, 죽으면 안돼 오, 뭐야 갑자기 밝아졌어, 뭐야 뭐야? 뭐야 뭐야 뭐야? 뭐잉? 이것이 혜안이다 혜안 피 canım 나이스,cin... srl 쏟아내 기절이예요 아니구나 그 친구 기절인가 보네 보여줘 박슈라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뒤에 죽었다 죽었다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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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슈라 가지마 박슈라 가지마 돌아와 박슈라 돌아와 왼쪽에는 없나? 왼쪽 우리 같이 닦아볼래요? 일로와봐요 근데 저한테 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섯명 남았는데 너무 빨리 얘기하는거 아니에요?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앞에 다 있나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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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 발견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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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뒤에 나무 뒤에 1번핑 나무 뒤에 백토네? 뭐야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어디야 어디 컷이야? 백터 컷이야? 아 백터 컷 아니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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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염병 갔어요 화염병 간대 저 어차피 와야돼요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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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나이드 댄스 빨리 보여줘 댄스 보여줘 가자 그거 아니 그거 말고 그치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스케일 야 바이브 야 컴온 봄내려 컴온 야 봄 야 야 스케일 박수라 정수리에 똥구렁내 컴온 박수라 정수리에 움직물냄새 컴온 아 아 아 아